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5강. 투부정사. 이게 뭐죠? 그래마 리얼 테스트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리퓨즈 했어요. 동사로. 리퓨즈. 거절. 했는데. 투 릴리즈가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맞아요. 릴리즈. 개봉. 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영화를. until it이 뭐예요? 이 영화가 had. 가질 때까지. 어떤 kind of 어떤 종류의 quality. 질. 질인데. 여기서 대생약 구조죠. 어떤 질이냐면 that he는 여기서는 디즈니에요. 디즈니가 생각하기에 that would last. 아마도 last는 동사로 여기서 뭐냐면 지속대. 지속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의역해야 되는데 어떤 지속을 말하냐면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와 괜찮다라는 그런 질이 나올 때까지. 1938년도에 after six months work on 피노키오. 자 여기서 전체사 온주의하고 뭐뭐의 대화에 about 뜻이에요. 피노키오에 대해서 여섯 달 동안 일한 후에 후에. 자 월트 디즈니는 갑자기 디즈니가 suddenly 갑자기 자 서스펜더였어. 서스펜더는 부양하다 멈췄다. 그래서 그 제작을. 그 필름은 단지 didn't have heart.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 I don't think. 또 대생약 구조죠. 자 나는 생각하는 데에서 don't not 뒤에 anything 썼으니까 부정어 맞아요. anything without heart까지. 어떤 것이든 마음이 없는 것은 주어. 자 is good while we lost. 지속되거나 좋거나 지속될 것이라고 여기서도 will 동사 원형에 지속기라는 뜻이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he는 디즈니가 말했어. 자 투미. 투미는 디즈니에게. 자 유머. 그래서 유머. 유머. 유머는 열로 아는데. 자 보스 a&b를. laughter. 웃음. 그리고 tear. 눈물. 자 웃음과. 웃음은 아니고. 웃음과 눈물을 의미한다고. 자 월트 디즈니의 해결책은 소유교 관계대문사 뒤에 명사 써야 되겠죠. 자 월스 뒤에 동격으로 쓴 투부정사의 보호용법이죠. 자 투메익 만드는 것이었어. 동사원형. 자 토킹 크리켓. 토킹이 분사구조고 뒤에 나오는 크리켓을 수식해줘요. 토킹 크리켓. 말하는 귀뚜라미. 자 말하고 있는 귀뚜라미가. 자 투. 어 안되죠. 여기서는. 사역동사 썼으니까 뒤에. 사역동사에 동사원형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원형. leave. 자 살도록. on. leave on은 지속해서 살다 뜻이요. 자 in the film. 영화 속에서. 자 그리고 두번째. make. 또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 쭉 가다가. act. 동사원형이 2번 들어가는거에요. 행동하도록. as. 모모로써겠죠. 자 피노키오의. 또 소유교육띠인 명사. 자. conscience는. 양심. 으로써 행동하도록. 자. to match. 투. 부장서 부사의 목적이겠죠. 하기 위해서겠죠. match. the cricket's colorful personality. match는. 부합시키기 위해. 모를. 자. 크리켓. 이 귀뚜라미의. 색채로운 성격을. 색채로운. 로운. 성경 아니고 성격이죠. 성격을. 자. 자. 여기서 흰은. 디즈니는. 우드 뒤에 동사원형 쓴거죠. 자. 그래서 흰은. 크리켓으로 가야되네요. 귀뚜라미는. 자. 우드. 아마도. bpp. 7회 직원했었다. 자. with는 up to가 until의 뜻이에요. 까지란 뜻이에요. 27개의 복수니까. 다른 색깔들까지. 이제.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밑에 좀 더 볼까요. 자. I don't need the blue of his head. 자. I don't need the blue of his head. 나돈니. 뭐 뭐 뿐만 아니라. 그의 모자의 파란색 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서. 자. 더. orange of his best. 그러면. best는. 조끼. 조끼의 오렌지색. 그리고 yellow. 노란색인데. of his spots. 자. 스파츠는 원래 뭐냐면. 이거. 뭐래. 우리 발톱이라고 보면 되는데. 스파츠는 각반. 우리나라 말로 각반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나. different color for is eyelid. 또 다른 색깔을 썼는데. eyelid 하면. 눈꺼풀. 그 다음. inside of his mouth. 그러면. inside. 아니죠. 입안은. 그리고. bottom. of his feet. bottom. 바닥. 그대. 바닥까지죠. 지금 색깔이 좀 잘 안 나오지만. 사실상 뭐. 굉장히 많은 색깔 썼다고 해요. 자.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시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성을 지향했던 월트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제